교황청과 중국이 주교 임명에 대해 잠정 합의한 시한이 모레 만료됩니다. 중국 주교들은 교황을 비롯한 전세계 주교들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면서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아왔죠. 교황청은 이달 안에 합의 연장에 대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서종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 1일 바티칸을 방문해 교황청 국무원장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아련하지 못했습니다. 교황청은 다음 달 3일 미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교황이 현직 장관을 만나는 건 부적절하다며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바티칸 방문은 지중해 국가 순방의 일환이었지만 교황청과 중국에 대한 이슈로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 종교 전문지에 기구한 글을 통해 교황청이 2018년 중국과 체결한 주교 임명 잠정 합의문을 연장한다면 도덕적 권위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교황청은 양자간 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교황을 비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교황청 외무장관인 폴 리처드 갤러거 대주교는 지난달 30일 심포지엄에서 보통 고위급 정부 인사에 방문을 준비할 때는 사적으로 내밀이 안건을 협의하는 게 외교 원칙 가운데 하나라며 아쉬움을 표시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가들도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미 대선에서 마음을 정하지 못한 가톨릭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교황청과 중국이 2018년 9월 22일 서명한 주교 임명에 관한 잠정 합의문은 오는 22일 시한이 만료됩니다. 이 합의문서는 교황청과 중국의 직접적인 외교 관계에 관한 합의가 아닙니다. 중국 가톨릭 교회의 법적 지위, 즉 중국 성직자와 중국 정부의 관계에 대한 합의로 핵심은 주교 임명 부분입니다. 중국 가톨릭 교회 주교들이 교황과 전 세계 주교들과 친교를 갖도록 한 순수한 사목적인 합의입니다. 아울러 중국 가톨릭 교회 신자들이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과 완전한 친교를 이루는 주교를 목자로 갖고 그 주교들은 중국 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중국 정부가 교황을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 공식 인정하고, 교황청은 중국 정부가 임명한 주교 7명을 승인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당시 잠정 합의문 서명 직후 중국 가톨릭 신자들과 전 세계 교회를 위한 메시지를 통해 최근 수십 년간 겪은 중국 가톨릭 교회의 상처와 분열이 주교 임명과 관련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합의문의 목적이 중국에서의 보금 선포를 증진하고 지원하며 보편 교회와의 완전하고 가시적인 친교를 재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롤린 추기교는 교황청과 중국의 관계에 대해서 철저한 조사와 숙고를 통한 신중하고 충분한 기도의 과정을 거친 교황의 선택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선택 안에서 계속 전진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교황의 자유를 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해왔던 역할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역할과 교구 장자가 공석인 중국의 모든 교구에 계속해서 주교를 임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청은 정치적인 이념을 떠나서 중국에서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유용하고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